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군산세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만금 2차전지 투자협약식을 찾아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. LS그룹은 세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 8,400억 원 규모의 2차전지 핵심 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세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2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해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정부 출범 후 세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 유치 실적은 1년 만에 과거 9년 동안의 4배가 넘는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